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이제 58강 또 시간과 원인 그리고 이유의 부사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예문 보시면은 I had waited an hour before he appeared인데 이것도 지금 before이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제를 보시면 얘는 과거 완료고요. 그리고 얘는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더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까?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게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자 나는 1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before를 뭐 뭐 하기 전에 그가 나타나기 전에 나는 1시간을 기다렸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내가 1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그가 도착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before이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은 얘가 뭐 뭐 하기까지 라는 뜻도 있고요. 그쵸? 뭐 뭐 하기까지 거의 until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얘가 거의 until처럼 뭐 뭐 하기까지 뭐 뭐 까지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얘도 결과적으로 그쵸? 결과 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57강에서 이 until이 결과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기까지나 또는 뭐 뭐 하고 비로서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1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비로서 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과거 완료죠. 그쵸? 과거 완료고 그쵸? 과거 완료.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when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나는 멀리 가지 않았죠. 내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멀리 가지 않아서 그쵸?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t was not long 이에요. 오래지 않았죠. 오래지 않아 그가 돌아왔다. 그쵸? 예 또는 이 비포리아가 하기까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가 되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뭐 좀 독특하긴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예문 봤고요. 패턴 문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e had tried죠. 예 그는 노력을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노력했죠. 예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는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가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성공했다. 예 여기도 had pp죠. 과거 완료고 여기는 과거니까 얘부터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좀 더 매끄러운 겁니다. 자 I had gone some distance죠. some distance 는 약간의 거리죠. 어느 정도 거리를 갔어요. 그쵸? 그렇게 갔을 때 길을 어느 정도 갔을 때 내가 발견한 거죠. 얘가 O형식이죠. 목적어가 pp한 것을 나의 서류가방이 stolen. 훔침을 당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밑에도 he had not gone very far.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 그죠?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 그는 깨달은 거죠. 데디아를 그쵸? 데디아의 내용이 뭡니까? he was being followed by a stranger. 예 이게 뭡니까? 따라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b p p니까 그죠? 그런데 진행형이니까 따라옴을 당해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 누구에 의해서? stranger. 낯선 사람이죠. 그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따라옴을 당하고 있었다. 즉 추적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멀리 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밑에도 보시면 I had not waited long이죠?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버스가 도착을 한 거죠.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고 그리고 버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고서 그리고서 버스가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시면 It was some hours 에요. 이것도 뭡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came to oneself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제정신이 들었고 그리고 look around the room 방 주위를 둘러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t will not be long. 그쵸?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쵸?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거를 뒤에서부터 해석하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에 오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will이 여기에 붙는 거죠. 밑에 해석할 때 자 It was more than five years 에요. 5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만났다. 5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만났다. It will not be long. 오래지 않아 너는 get well. 회복될 것이다. 그쵸? 이 will이라는 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건강한이죠. 건강한. 자 그 다음에 She had not been there long. 그녀가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죠. 그쵸? 오래 머무르지 않았을 때 그쵸? 그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쵸? 어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 이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 그쵸? 아이고 잘못 쓰네요. 다 가가다죠. 다 깎아다가 아니라. 그래서 얘가 approach랑 같은 뜻입니다. approach. 그쵸? approach가 접근하고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오래 머물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녀에게로 다가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문장 통해서 우리 엑서사이즈 문장 또 여섯 개 살펴볼게요. 자 his reputation 그의 평판 명성이죠. 뭐로서의 명성입니까? 작가로서의 명성이 was built up slowly 에요. 아주 그 작가로서의 명성이 천천히 쌓여진 거죠. 천천히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가치가 그의 장점들이 were recognized 인정된 거죠. 되셨죠?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가치가 인정된 거죠. 그의 가치가 인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I had not gone very far 그래서 나는 멀리 가지 않았죠.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바람이 그렇죠 바람이 데리고 갔는데 to me 가 지금 위치가 바뀐 거죠. 원래는 bring 다음에 bring a to b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to b 이 부분이 a의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bring과 a의 사이로 그래서 이 a가 뒤로 간 겁니다. 이렇게 a를 뒤로 빼는 이유에는 얘가 길거나 그쵸 수식억구가 많이 붙었거나 또는 수사적으로 뭔가를 이 to b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위치를 바꿀 때가 있어요. 바람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또 이 이 이 이 클랭 클랭징 오브의 벨이죠. 이 클랭이라는 단어 요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금속이 부딪힐 때 트라잉글 같은 거 그쵸 그 종종 소리 울릴 때 쨍그랑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이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었대요 그리고 Somehow I can scarcely tell why 왜인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Somehow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내가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My heart, 낙의 심장이 sank within me, 내 안에서 가라앉았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의 심장이 이렇게 뭔가 푹 가라앉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드렸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He had not been a week at school이에요 학교에서 일주일이,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가 학교에 일주일 동안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못되었을 때 그는 그 비호 홈식, 항수병을 앓게 된 거죠 보스는 두 명이죠 그의 선생님과 그의 친구들이 Did all, 모든 것을 했대요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his grief, 그의 슬픔이 자, 투투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깊어서 To be reasoned away인데 여러분, reason away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reason away 하게 되면은 어떤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그 잘못된 나의 어떤 감정, 고통 이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감정이 꼭 논리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통도 정말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에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져서 그 고통과 감정을 없애버리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reason away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감정은 너무 깊어서 그렇게 이치를 생각해서 없애버리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투투용법이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또는 이렇게 하기에는 reason away 하기에는 너무 깊다 그 고통, 슬픔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he did not seem to hear 그래서 그는 들었었던 것처럼 보여요 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를요? 바로 이 마가렛의 step 어떤 걸음이겠죠? 말걸음 같은 거 그거를 들었던 것처럼 들은 것처럼 보였어요 as죠? 뭐할 때 그녀가 made her way along the 이 카페티드 콜리더니까 그 카페티가 깔려져 있는 복도를 따라서 그녀가 길을 걸을 때 그쵸? 그 카페티를 밟고서 이렇게 나아갈 때 마가렛의 그 걸음을 들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가 자, 그녀는 그를 만져야만 했었죠 터치야만 했었어요 어디를 온 다음에 더 써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신체 접촉 동사 할 때는 접촉 대상과 접촉 부위를 쓰는데 항상 접촉 대상 뒤에 전치타 쓰고 그 부위 앞에 덜을 써야 된다는 거 그쵸? 그의 그 어깨를 건드려야만 했었어요 그쵸? 뭐하기 전에 그가 그를 깨울 수 있기 전에 이것도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그의 어깨를 건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깨울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폴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나 아 막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시고 참 새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비폴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마이 패밀리죠 마이 패밀리가 왔는데 had come from a land 땅에서 왔죠 어떤 땅입니까? 네덜란드죠 그쵸? 화란 저기 네덜란드 거스 히딩크 감독의 탄생지고 그런데 이 땅은 뭘로 유명해요? 노티드 포니까 뭘로 유명합니까? 그 따랑의 트리프트는 절약이죠 절약 근검 절약 절약으로 유명한 땅으로부터 왔어요 내 가족들이 but 그러나 we had been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한 며칠 머물렀어요 그쵸? only a few days 이니까 딱 며칠만 그렇게 우리가 머물렀는데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 홈은 뭐냐면 집으로 왔다가 아니라 절실이라는 뜻이 절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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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력하게 이 깨달음이 came to 온 거예요 나의 부모님에게 그쵸? 그 다음에 이 됐은요 뒤에 나와있는 됐은 이거는 동격의 됐입니다 뭐가 동격이에요? 바로 realization과 동격이에요 이걸 설명을 주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 내 부모님에게 왔냐면 바로 그들이 데려왔다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을 어디로? 낭비의 땅으로 그쵸? 미국이 뭐라는 얘기예요? 낭비의 땅이라는 거죠 네덜란드는 뭐죠? 절약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볼게요 이거 5번 문장이 좋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성문 영미명문선인가 구문 백인가 에서도 나오는 그런 예문이었나 성문종합영어였나 성문책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한번 봤던 문장이에요 이 5번 문장은 자 그 다음에 이 에스틀리라는 곳이에요 장소겠죠 내 교육이 어드밴스트 진보였어요 With the greatest rapidity 이니까 아주 급속도로 그쵸 아주 가장 급속도로 그렇게 진보한 겁니다 자 나는 had not been there 거기에 오래 있지 않았죠 오래 있지 않아서 나는 발견한 거예요 뭐를요 데디아를 발견한 거죠 내가 Illitating habit 아주 짜증나게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습관이 뭐예요 문을 여는 건데 너무 조용하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쏘데시죠 쏘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문을 너무 조용하게 열어서 nobody knew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뭐를 when I had entered the room 언제 내가 방에 들어갔는지 그쵸 그거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쵸 너무 문을 아주 quietly 하게 열어갖고 이런 어떤 짜증나게 하는 거슬리는 습관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오래 있지 않았을 때 깨달은 거죠 그거를 이것은 물론 만든대요 사람들을 점프하게 만드는데 점프는 말 그대로 점프 뛰는 거죠 근데 그 뜻도 있지만 얘가 화들짝 놀라다의 뜻이 있습니다 점프가 우리가 놀라면 점프를 화들짝 놀라면 뜨잖아요 그런데 화들짝 놀라다의 뜻이 놀라게 하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화들짝 놀라다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자동사란 얘기예요 우리가 놀라게 하다라는 말에 서프라이즈가 있죠 서프라이즈는 여러분 이거는 타동사예요 놀라게 하다예요 뒤에 이 놀라게 하는 대상이 필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타동사예요 서프라이즈는 그런데 점프는 놀라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어요 뭐 할 때 그들이 돌아서서 만났을 때 나를 예기치 못하게 나를 만났을 때 놀라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 원데이 어느 날 이 엉클 스탠 스탠이라는 그 삼촌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만들었죠 내가 느끼게끔 뭐를요 데디아의 내용을 바로 어떤 것이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라고 내가 느끼게끔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정도 하시고 여러분 58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받는 답변을 못해드려도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59강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